. . . . . . 거기 담그고 싶어요? . . . . . . . . 오! 비서트럭이 막 그렇게 찍고 가요? 응 여기다가 얘는 응 응 도로가 응 응 미노럼 챙 응 미노럼 같이 생기면 응 하려고 이렇게 도로에 있는 거야 해야 자동차 갤리 와 그걸 찍어서 도장을 만들고 있네 아니 응 그럼 도장을 광채를 만들고 있는거야 얘 그래요 점점 도로가 삐끗삐끗해지고 있어